최근 중국의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5월 24일 중국의 헬륨장성, 5월 26일 중국 허베이 한단의 토니리도가 발생하였습니다.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롱卷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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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 저희 쪽을 고백할 수 haber 안녕하세요, 안녕히 자세히 가겠습니다. 일단 이곳에 가득한 곳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득한 곳이 안 되겠다 아이고 차 봐라 밑에 밟아있러 밟아있러 이곳에 이곳에 자기가 올라가서